한 분과 함께 메타웨터를 했습니다. 고백의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한 분씩 들어가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항상 예스. 형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끝까지 잘 해보자. 파이팅. 착합니다. 내가 사랑한다. 제 22년 인생을 걸고 저는 형들도 일도 안 했어요. 잘 안 들리겠죠. 약간 손버릇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습니다. 가끔씩 제 물건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. 땀을 막 진짜 폭탄 터지듯이 잘 좀 씻었으면 좋겠어요.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